그동안 쉬면서 남몰래 개인기 연습이나 이런 거. 성대모사 되게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. 김경우를 일단 살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? 김경우를? 아, 코칭 들어가네요.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안 똑같다고 생각을 하네요. 해봐요, 해봐요. 똑같아, 똑같아. 웬만하면 똑같아. 언젠간 그가 나를 아프게 너 혼자 울고 있는 걸 봤어 달려가 그에게 나이 말해 줬으며 고맙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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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.